안녕하세요 켈리 라이프로그의 켈리에요. 삼각지역 디저트 맛집 클럼지 베이커리에 다녀왔어요. 여기가 클럼지 베이커리에요. 이쪽이 이쁘고 안에 들어가면 클럼지 베이커리라고 귀엽게 써있어요. 사진이랑 영상 찍는데 쇼케이스 유리에 자꾸 얼비치다보니 잘 안찍혔네요. 이쪽에는 캐럿케이크, 치즈케이크, 피넛버터케이크, 비터스 초콜릿 케이크. 이쪽엔 마시멜로 콘플레이크, 더쿠키, 둘세넛티쿠키, 키넛버터쿠키, 미즈초쿠키, 코코패션쿠키, 콘플레이크 브라우니, 무화과 코코넛푸딩. 저는 세종류의 쿠키를 사왔어요. 이건 더쿠키에요. 제일 맛있게 먹은 쿠키에요. 초코쿠키이지만 마냥 달지만은 않았고, 살짝 쌉싸름한 다크초코의 맛이 나면서 견과류의 고소한 맛도 났어요. 꾸덕하면서 부드러웠어요. 아메리카노나 우유랑 먹으면 맛있을 것 같아요. 두번째 쿠키는 마시멜로 콘플레이크 쿠키에요. 마시멜로랑 콘플레이크를 별로 안좋아해서 살까 말까 망설이다 구입해봤어요. 시나몬향이 낫고, 더쿠키보단 덜 단편이에요. 콘플레이크가 있어서 바삭한 식감인데 중간에 좀 딱딱한 콘플레이크가 섞여있어요. 바삭하면서도 마시멜로의 쫀쫀한 식감의 쿠키에요. 세번째 쿠키는 라즈베리가 베이스인 미즈초쿠키에요. 사실은 코코패션쿠키에 더 끌리긴 했지만 코코넛을 안좋아해서 미즈초쿠키로 선택했어요. 테두리는 바삭했고, 안쪽은 부드럽고 말랑했던 쿠키. 처음 먹어보는 맛의 상큼 새콤 달콤한 쿠키에요. 한국에 와서 먹어본 수제쿠키 중 손꼽힐 정도로 맛있었던 곳이에요. 쿠키 맛집으로 클럼지 베이커리 추천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